Hello everyone! 자, 우리 오늘 처음 만나 뵈는 날이네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Hackers 최신 GTL of Korea 공식 문제를 같이 공부해볼 비비안이라고 합니다 자,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첫날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해볼 차례인데요 자, 첫 강의인 만큼 앞으로 내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GTL of Korea에 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면 자, 일단 GTL of Korea는 국제적 공인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새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서 공무원이나 국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가산점으로 매우 많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무사나 세무사나 감정평가사나 이런 시험에서도 대체되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체에서 뭐 평가라든지 승진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어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마도 어떤 목적 하에 공부를 하시는 시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평가 영역을 한번 보면요 GTL은 다른 역타 시험이랑 비슷하게요 문법, 청취, 독해 그리고 독해 안에 어휘까지를 평가하는 종합 영어 시험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레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가 점수를 딱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레벨로 우리가 점수를 받게 될 건데 레벨 1부터 5까지 총 5가지 등급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수험생들은 우리 레벨 2를 가장 많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면 자, 일단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총 26문항을 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20분 안에 여러분들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면 어머, 어떻게 26문제를 20분 안에 풀지? 라고 여러분 의심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저랑 열심히 공부만 따라오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청취, 그러니까 리스닝 시험을 보게 될 건데요 마찬가지 26문항을 풀게 되는데 약 30분 정도 듣기 시험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듣기까지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독해로 들어갈 거고요 독해는 28문항입니다 그래서 4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이 독해 안에 어휘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80문항을 풀게 될 거고 약 1시간 반 그러니까 9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GTF는 뭐가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째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잘 치는 사람들이 막 잘 치는 달에 내 성적이 막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게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 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하시면 남들이 잘 쳤던 못 쳤던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을 가져가실 수 있는 절대평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 확인이 굉장히 빠릅니다 5일에서 7일 안에 성적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 다 객관식 문제로써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하는 주관식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우리는 총 48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당연히 기출이니까 문제풀이만 쭉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GTF에 대한 이론이 조금 습득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 하에 1강부터 12강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전략 파트를 같이 공부하게 될 거고 시험에 나온 유형이나 자주 출제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론 강의를 먼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충분히 다 습득하시고 나시면 13강부터 마지막 48강까지는 여러분들 책에 있으신 기출문제 테스트 1부터 6까지 우리 시험 문제가 쭉 있는데요 공식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푸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파트별로 나눠서 해설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13강부터 48강까지 해설 문제를 해설 강의를 들으실 때는 꼭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것이 저랑 꼭 지키셔야 되는 약속이라는 거 숙제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론 학습 후 문제를 푸시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강의 목표는요 일단은 단기간에 빠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같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레벨 2를 목표로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략 파트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막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정말 달달달달 제가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예요? 하면 갑자기 문을 깨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자동 반사 될 정도로 열심히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가 실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시면 만나게 될 시험이랑 유형이 거의 똑같을 건데 꼭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도 또 틀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푸시고 나서 내가 혹시나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에 그치지 않고 문제는 꼭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방금 여러분 보셨듯이 문법도 있고요 청취도 있고요 독해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청취나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청취랑 독해가 좀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빨리 끝낼 수 있는 영역은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가 어렵고 청취가 어려워서 포기하시기 보다는 문법부터 해놓으시고 청취랑 독해를 하시면 빠르게 여러분들이 우선 문법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고득점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책은 기출에 기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 푸시게 될 문제랑 굉장히 상당히 동일한 문제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오답노트를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하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계셔야지 시험장 가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노트 하나 구비하셔가지고 G7포 오답노트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만 대뜸 풀어보시지 마시고 반드시 앞에 그러니까 1강부터 12강까지는 이론을 학습을 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꼭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저랑 같이 봤는데요 앞으로 저랑 열심히 G7포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2를 달성할 때까지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같이 도와드리고 공부하는 비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바이바이! 감사합니다